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의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의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의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의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의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카시아 어카시아 너무 좋더라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